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2023년도 11월 10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알려지지 않는 그런 영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거나 확정적으로 미래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가거나 또 직업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또 나라 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쨌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예리하게 이렇게 분석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를 전망한 것은 보통 생활인이나 또 나라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나 다 매사 늘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전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맞아떨어지게 되면은 성리의 월계관을 쓸 수 있는 것이고 이제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비용을 크게 치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개인이 내리는 어떤 선택이라는 것은 그 선택과 판단에 대한 이익과 손해라는 부분들이 바로 개인에게 그렇게 직결되기 때문에 억울할 점이 없죠. 판단을 잘 내리게 되면은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잃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단적 의사결정 한 사회의 어떤 공동체적인 그런 의사결정에서는 뭐 다수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그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신문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조합하게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도 있고 전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예상이나 전망이 100% 맞아 떨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파국의 예고편들입니다. 지금 신문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사건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씩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은 짧게는 4.15 총선 이후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그리고 수년이 경과한 이후에 한반도의 남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방송에서 논평을 맡은 사람들은 비판이나 비난을 무릅쓰고 다가올 수 있는 그런 파국적인 상황이나 또 고통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선일별 여름 딱 이렇게 보면은 오늘 일면에 지하철 노사합의안 초안에 대해서 지하철 직원들은 이런 노사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바로 그 밑에 하단에 이재명 수사검사를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탄핵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검찰총장 입장에서 그것은 수사 보복에 해당하는 것이고 방탄탄핵에 해당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로 야당이 어제 노란봉투법 방송사법을 국회 본의에서 단독 처리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일반 경제계에서는 이 노란봉투법이 역대 그 어떤 종류의 노동법 개정안보다도 악법이기 때문에 일제히 반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이렇게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4.15 총선 이후에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고 해를 더해 갈수록 대한민국 당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해서 예고편과 같은 것이죠 사람은 대개 고통과 간에서는 자기의 발등에 불이 나서 있는 양 아주 어려운 상황이 도달하기 전에는 이런 문제를 애써 외면한 경향이 있지만 이 부분을 저는 간과를 할 수가 없거든요 수사검사를 탄핵을 한다 이 검사도 직업인이지 않습니까 직업인이기 때문에 정치 풍향계에 대해서 깊은 그런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음에 야당이 권력을 잡는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면 윤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정의편에 서지 않을 거라고요 성진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일신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누구 좋으라고 정의의 구현을 위해서 검사직을 수행하냐 이런 일선 검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포석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명분도 없고 무리수라는 것을 알면서 이렇게 압박을 할 거라고요 이런 일들이 이제 수없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리고 윤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처럼 아마 전락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라가 뭐 엉망칭창이 되는 거죠 이 모든 바닥에 뭐가 있습니까 선거 부정을 통해서 권력을 연구히 장악할 수 있는 그 체제를 정비한 더불어민주당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실무적으로 도울 수 있는 남조선선거관리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그와 같은 만행을 충분히 인지하고 남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는 여당과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남탓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런 것이 다반사가 될 것이고 경제는 뭐죠 어마어마하게 타격을 받을 것이고 뭐 교육국가가 여러분들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 당연히 뭐죠 무역수지적자 경상수의적자 재정적자가 뭐죠 폭발하는 수준까지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럼 야당의 노란법 방송상법을 국회 본의에서 단독 처리한다 그 야당이 어떻게 구성됐습니까 2020년 4.15 총선이 전면적으로 사전투표 득표소 조작을 통해 부정선거가 자행됐지 않습니까 그것을 침묵한 대가를 국민들과 국민의 힘이 대통령이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것은 뭐 눈앞의 이익 외에는 멀리 보거나 깊게 생각해 볼 수는 여력이 없는 사람들도 대단수가 많기 때문에 뭐 그냥 비용을 이렇게 치르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된 나라가 4.15 총선 이유가 될 것이다 중앙일보의 이원석 검찰총장이 야당이 이재명 수사검사에 탄핵안을 냈다 차라리 날 탄핵하라 뭐 이런 이야기하지만 이불 속에서 독립만세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냥 4.15 총선에서 검찰이 수사를 하게 되면 끝나는 문제를 다 이렇게 뭐죠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문제를 다 피하려고 하는 그 비겁함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나라가 지금 골로 가고 있는 거죠 골로 간다 이렇게 해도 야당 비장의 기습 퇴장 작전 야당 이동근 이동관 검사 탄핵 막았다 이런 게 이제 뭐 신문에 도배 를 하는 겁니다 정의도 없고 선도 없고 올바름도 없고 반듯함도 없고 오로지 거짓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이 보니까 동아일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 노란봉투법 방송산법 처리 여당 필리버스트 철회 민주 이동관 탄핵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 탄핵시 방통이 올 수도 이런 거죠 이게 다 윤 대통령이 선거 부정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고 국민의 힘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선거 부정에 대해서 입을 다물면서 치르게 되는 비용이고 뭐 이런 모든 종류의 비용 청구서의 마지막 종착지라는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용을 치르는 거죠 나라가 개판인 겁니다 여덟 번이나 부정선거를 치르면서도 공적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수사 한 번 제대을 하지 않는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니죠 신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지냈고 검사생활을 30년 했다는 사람인데 신임 대통령 하에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무엇보다 부정선거로 점철됐고 그 부정선거에서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전 투표 투표자 수의 35%에 당할 정도로 최고치 여러분들 조작을 행했음에 불구하고 대통령이 입을 다무는 그런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선거 부정을 하더라도 대법관들이 다 덮어주는 나라 헌법재판관들이 다 덮어주는 나라 언론계가 다 이름도 침묵하고 엉뚱한 소리나 지면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나라가 아닌 거죠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비난하기 이전에 이게 그냥 총선 이후에 남조성에서 일어날 일을 그냥 그대로 뭡니까 예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다 세상 사이 여러분들 이 도리라는 것이 법칙이라는 것이 그냥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지 않습니까 선택하고 책임지는 거니까 불의와 불법과 사기와 조작과 이런 부분을 그냥 받아들인 대가로 그냥 이런 일들이 이제 일상적이 되어갈 겁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훅 꼬집어서 이것이 선거 부정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당장 여러분들 비용을 치료해야 되니까 언론들의 참 이 무책임함 제가 여러분들 자주 이야기하지만 사내다움이란 것이 뭔가 허우대가 멀쩡하고 잘생긴 게 사내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남자다움이라든지 사내다움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장 큰 특징은 책임을 짓나는 자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책임을 지는 일을 대법관도 하지 않고 언론계도 하지 않고 대통령도 하지 않고 법무장관도 하지 않고 여당도 하지 않고 야당은 물론이고 그러니까 만국의 길로 들었어도 별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기가 맡은 바 책임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가 되면 선공후사 멸사봉공 뭐 이런 이름 거창한 사자성어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직책이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의 이름들 수행해야 될 직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 눈에는 다 쫄짱불한 생각이 들고 비겁한 자들이란 그런 생각이 들고 참 한심한 자들이란 생각이 들고 남자가 남자답지 못하면 그 식솔들하고 그 가족들하고 넓게는 국민들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잘난 고종이나 민비 덕택에 나라가 파국이 돼 가지고 40년 50년 고생 고생을 하고 지금 북한 땅에서 이런 100년 가까이 저렇게 이제 김시 왕족까지 연결되고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비슷한 체제로 가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기가 찬 거죠 다들 사내들이 진짜 비겁하고 쫄짱불 겁니다 자기 새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이걸 보면서 앞으로 새끼들이 어떻게 될지가 다 보이거든 자식들이 손자 손녀들이 총선 후에 이미 다 예고하는 겁니다 세상사에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부정선거의 강도 세게 하고 부정선거 방법 사전투표율 부풀리기와 유령사전투표에서 확보한 이후에 정부 더블당 후보에게 밀어주기 이걸 보고서도 못 배우고 그것을 배우고서도 2024년 총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를 생각할 수 없으면 그 머리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거나 이끌면 안 되는 거죠 머리가 완전히 대가리가 뭡니까 박아든지 수가 있는 겁니다 꼭 눈에 보여줘야 되냐 눈에 펼쳐지기 전에 미리 못 보냐 지금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거냐 꼭 사람이 그렇게 미련해야 되냐 허대만 물증하고 잘생기면 뭐합니까 사내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파국의 예교편들을 여러분 예의주시 아주 이제 한 5개월 남짓한 이 사전투표 제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냥 한국은 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저는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우회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나라가 골로 가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딱 깨놓고 한번 봅시다 선거 도둑질을 여러분 여덟 번째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선거 도둑질 여덟 번째 하고도 대통령이 입 쳐 닦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망해도 싼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자들 가운데 진짜 여러분들 남자다운 친구를 만나기가 힘든 거죠 허대는 멀쩡하죠 입만 열면 뭡니까 좋은 이야기는 다 하죠 자유가 어떻고 정의가 어떻고 법치가 어떻고 자유민주공화국이 어떻고 말은 여러분들 하룻밤에 천리장성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은행일치가 안 되게 되면 나중에 다 외면받는 거죠 아무리 작전을 써가지고 노력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